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재보선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47 재보선기획단 운영분과와 책임정치분과 위원을 맡고 있는 김한규 법률대변인입니다. 제2차 기획단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구성과 후보자검증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시민께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에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그 실천을 위해 기획단은 첫째 시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 구성 시 청년 비율의 상향과 일반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 인사의 포함을 지도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둘째, 12월 첫째 주까지 검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즉각 활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당 사무처와 협력해 재반사항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검증위원회 구성 시 예비 후보자 부적격 기준 강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능력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을 위해 매우 엄격한 후보자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기획단은 당내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고 엄격한 후보자 검증을 요청하겠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유관기구와 논의를 거쳐 추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검증 기준의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와 결정을 통해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은 이후에도 후보자 능력 검증 방안,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이와 같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가장 유능한 후보 공천 실현을 위해 열린 논의와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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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